형 근데 출구가 어디야? 출구가 형 근데 출구가 어디야? 나와라 나와라 어 맞아 일로 가면 출구 내가 받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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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 와봐 길이 없어? 두나 두나 키쓰기 일로 와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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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있어요? 있어 없잖아 이는 형 말 믿는 게 아니라 나 또 나가 형 사유 죽게 사유 죽게 사유 죽게 사유 죽게 사유 죽게 와 선우야, 조심해. 조심해. 어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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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나가. 큰일 났어, 30분 동안.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저리 가. 여기 입구야, 입구. 아로. 어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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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시가 없는데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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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펑 상 펑 상 펑 상 펑 상 펑 당근 아 보답 고맙습니다 얼음 해줘 힘들어요 우리 짬뽕을 먹어야 된다고요